8월은 정말 돌풍 같았습니다. 자금의 순환이 너무 빨랐기 때문인데요. 벌써 8월 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8월 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시그널을 확인했던 섹터 2차전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연구위원 모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2차전지 정말 하반기에는 작년만큼 혹은 그 절반까지도 갈 수 있을까 제일 궁금해요. 8월에 반등한 거 보셨죠? 네. 일단 주요한 반등 이유 딱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저희가 기존의 하반기 반등의 근거로 말씀드렸던 게 3분기가 배터리 가격이 제일 많이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OEM들이 좀 더 수익성을 남길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펼 것이다. 이 내용이었는데 딱 그런 수치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GM의 올티온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가 크게 보면 GM차들이 있고 혼다차가 있는데 그런 판매량이 8월 달에 6월 달에 대략 한 9,000대 정도였다가 이제 7월 달이 되니까 12,000대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하반기가 되면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6월, 7월 넘어가면서 국내 이제 엔제, 엔솔한테 가장 중요한 고객사가 이제 폭스바겐 ID3, ID4 판매량인데 그전까지는 YOY로 감소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달, 7월 달 넘어가면서 YOY로 증가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다. 저희는 좀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요, YOY님. 해리스 트레이드, 그리고 앨범 R 반등 테슬라도 급락 위에 오르잖아, 수급 들어오자나라면서 펀더멘털 외적 요소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숫자로 찍혀보니까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분기 성적표는 바닥이었어요? 지금 2분기 셀사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안 좋았고 양극제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컸었거든요. SDI가 지난 탑픽이었는데 여전히 탑픽이세요? 네, 저희는 여전히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적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네, 어쨌든 3분기 실적만 보면 앤솔이 실적 모멘턴이 좀 더 강할 겁니다. SDI 같은 경우에는 앤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캐즘이라고 했던 것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SD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약간 뒤늦게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반등 트렌드는 4분기로 가면서 같이 나오는 건 저희랑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DI를 저희가 좋게 보는 이유로 말씀드렸던 게 향후 수주 플로우를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OEM들이 각형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형 배터리 최근에 국내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미 서머 프로파게이션 열전이와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파우치보다 각형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들 보시면 이제 SK도 갑자기 각형을 한다고 하고 LG도 각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보면 이제 GM이랑 4공장 얘기가 발표가 났는데 지금 보면은 GM 같은 업체들이 보면은 1, 2, 3 공장은 다 파우치입니다. 4공장은 지금 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의무에서 봤을 때 SDI의 수주 모멘텀이 향후에 좀 더 강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LG 엔솔이 나는 탑 업체들의 절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 밸류 메리트가 있군요. 그리고 향후 수주까지 3분기 실적의 회복만 놓고 보면 LG 엔솔이인데 긴 그림 봤을 때 SDI 여전히 탑픽이다. 지금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을 보셨을 텐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각 기업들의 전고체 배터리 진행 속도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안은 맞을까요? 네. SDI가 일단 27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게 나와서 크게 키울 것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LG나 SK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뒤늦게 한 2030년 정도 내외 양산을 개시할 것 같습니다. 전고체 전지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인데 이게 키로와타워당 1000불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옛날 버전인 것 같고요. 옛날에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서는 LGPS라고 하는 전고체 전지 물질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쪽에 게르마늄 같은 굉장히 비싼 소재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트렌드는 아주로다이트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는 리튬, 인, 황, 염소인데 가장 비싼 게 리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스케일을 올리게 되면 저희는 가격이 충분히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배터리보다는 비쌀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배터리에 들어가고 팩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공정의 복잡성들이 높아지고 또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고체 전지를 가져가면서 대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침투율이 빨리 안 올라오는 거 아니냐는 그 문제는 아닙니다.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침투율이 10% 내외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영업이익은 전체 산업에서 영업이익은 그거보다 훨씬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침투율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투율도 낮고 비싸서 시장성, 경제성 못 잡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시장에서는 했었는데 이 부분이 거의 해결되고 과거 이야기다. 이렇게 전고체 시장의 성장성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군요. 그래서 또 SDI가 탑픽인 이유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 이야기 해볼까요? 방금 전에 삼성 SDI, GM, 4공장 이야기도 하셨어요. 오늘 소식이 나왔고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LG앤솔이랑 GM이랑 3공장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거 중단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캐즌 때문에 투자가 속도 내기는 어렵겠네 라는 이야기였는데 어때요? 좀 바뀌는 분위기입니까? 인하기에는 투자 다시 가속화될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일시 중단인 거지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 취소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미국 OEM들의, OEM이라고 대표적인 게 포드나 아니면 GM이 될 텐데 포드 같은 경우는 일부 트럭 같은 경우는 스케줄을 딜레이하긴 했지만 또 SK랑 하고 있는 공장의 양산은 좀 앞당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머스탱 배터리 같은 경우 미국으로 또 가져온다고 하고 있어서 미국 쪽이 다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 OEM들도 이게 선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들을 보시면 트럼프 후보도 대통령이 될 경우에 전기차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최근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랑 대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기 전기차 안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대세론도 약간은 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오늘 GM40자 같은 그런 투자권들이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투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제 조금 더 비중 늘려도 되겠는데? 라는 시점으로 인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숫자도 돌아서고 있고 투자도 확대 전력 종목들이 상반기에 매우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ESS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던 시장이었는데요. 2차전지 기업들 ESS 많이 하잖아요. 이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그저 플러스 알파 정도? 당분간은 플러스 알파 정도일 것 같고요. 하지만 2026년 이후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 전력 인프라 같은 중요 인프라에 중국산 제품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도 주가가 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ESS도 사실은 전력기기죠. 그렇기 때문에 ESS 자체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한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부터는 기존에 전기차 이외의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가 7%였는데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6년부터는 미국 내 공장 ESS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그때부터는 저희가 보기에 미국 내 점유율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ESS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LFP가 되게 중요한 케미스트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개발 스케줄들을 보면 26년 양산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좀 더 높여갈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성장하는 속도도 누적 기준으로 보면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적어도 절반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 이후에나 조금 가시적인 수익성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점유율 중요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사실 시간이 없는데요. 2차전지의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 꼭 하나 봐야 될 지표 말씀해 주신다면요.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은 하반기에 판매량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을 좀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2차전지 전반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만 놓고 봐서 많이 내린 거 말고요. 저평가 메리트 있는 쪽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강동진 연구위원과 함께 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